분자 1개의 화학 눈으로 보는 분자 1개의 화학 눈으로 보는 분자 1개의 화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분자 1개가 화학 반응을 겪기 전과 후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 그림인데요 1880년대에 슈에라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미국의 크리스 조던이라는 예술가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 보니까 어느 한구석을 뚜렷하게 쳐다보니까 뭔가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그림이라는 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미국에서 30초마다 소비되는 한 10만 개 정도의 알루미늄 캔을 모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가 옛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건 굉장히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1 더하기 1은 2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이 모여서 만든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화학자인 저로서는 우리 화학자의 미션 해야 되는 일은 이 플러스 알파를 얼마만큼 극대화시키고 새롭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아까 같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루미늄 캔 하나하나의 색깔과 모양과 방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분을 알아야지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분이 아셨냐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왜 분자 한계를 그렇게 알자고 알자고 집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은 1880년대 후반에 아주 우아한 귀족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산업혁명에 이은 인구 증가가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서 거기서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기근이 일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걸 갖고 사회학자인 토마스 멜서스는 아니 생산하는 건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자꾸 애 만나면 우리가 인류가 망해요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비료가 없어요 퇴비를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 중에 많이 있는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합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 화합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공기 중에 질소를 땅으로 갖고 와서 퇴비를 만들 퇴비를 대신할 수 있는 비료를 만들어서 식물을 키워서 그 단백질을 인간이 섭취할 수 있게 할까를 고민을 한 거죠 프리차하버라는 화학자가 독일의 화학자가 드디어 공기 중에 질소를 갖고 와서 수소랑 막 섞어 갖고 암모니아를 만들면 된다라는 걸 실제로 생각을 하고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조건이 힘들어서 보통의 반응에서는 이런 걸 얻기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었고요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그 다음에 파칼보시라는 화학자도 입은 둘 다 무섭게 생겼죠 좀 독일 분들인데 어떤 적당한 환경을 만드니까 이런 암모니아가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두 분이 합쳐 갖고 하버보쉬법이라는 질소 고정법을 개발을 했고 이 공로를 기반으로 해서 두 분이 다 노벨 화학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지 않고 인구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 2%가 이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가 돼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5%가 이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가 됩니다 1년에 생산되는 암모니아는 1억 2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반응을 생각을 해보면요 반응물이 질소와 수소 그 다음에 생산물이 암모니아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지 않죠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김성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긴 연력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산을 넘어야 되고 지난번에 윤한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활성화 상태라는 상태를 지내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화학 결합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넘어야지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죠 이 활성화 상태에 필요한 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반응물에서 생산물까지 가는 과정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아세요 뭘 쓰면요? 총매를 쓰면 그래서 총매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스스로 반응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을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걸로 오스트발트라는 분이 노벨상을 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알아보죠 처음에 이 총매라는 말을 만든 분은 베르셀리리우스라는 분입니다 1830년대에요 그 전에도 총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총매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매라는 아 총매라는 게 있으면 반응이 쉽게 가고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게 이거 카탈리스트에요 시랍어로 끊다 풀다 분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물이 다 조각조각 나는 과정을 굉장히 하이라이트 시킨 이름이죠 그런데 그 뒤에 1899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이 총매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느냐 라는 것까지 메커니즘이 거의 다 밝혀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총매라는 것을 일본말로 만들려고 할 때 아 짤르다라는 개념마들은 부족하구나 접촉시켜서 매개 중매쟁이를 한다 생성물끼리 중매쟁이를 시켜서 반응물 반응물끼리 만나게 해서 생성물을 만든다 그런 개념까지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접촉시켜서 소개해준다 이런 말로 접촉매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말로 한국과 중국과 한자문화권에서는 이 말로 통하게 되죠 표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게 다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표면 화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표면의 정의는 정해져 있는 표면의 표면은 어떤 물질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든지 가장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걸 표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학에서 표면이란 뭔가 원자나 분자들의 놀이터라고 규정을 질 수가 있어요 여기 물질의 표면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오늘 고체 표면을 다룰 겁니다 분자가 반응물이에요 반응하기 전에 분자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표면에 오면 흡착 분자가 됩니다 붙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분자가 표면에서 튀어나갈 때 이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자가 표면에서 오래 있고 싶어 할 때는 표면 위를 막 뒤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산하다가 어느 순간 적당한 에너지를 받으면 또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때는 탈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분자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분해가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반응물이 표면에 그동안에 올 경우가 있는데 아까는 흡착이 돼서도 가만히 그 분자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흡착함과 동시에 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분해 흡착이라고 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분해된 것끼리 서로 충돌을 해서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하면 뭐가 돼요? 화학 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생기고 이 생성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려면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탈착이 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라는 것은 어떤 두 분자가 아니면 둘 이상의 분자가 서로 만나기 쉽게 해주는 그런 총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도 표면적은 면적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체적은 3승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 표면 밑에 있는 원자들의 비율보다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표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나노 테크놀로지의 시발점이 되는 컨셉트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작아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법칙이 별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표면이 굉장히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다 연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셨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학을 하는 도구들이 이 표면 연구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표면이 불균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불균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표면은 불균일해가지고 너무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파울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도 물질은 신이 창조했지만 표면은 악마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표면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표면과 전혀 관계없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 분자를 한 개를 갖고 잘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분자 한 개를 먼저 봐야 돼요 보고 잘 골라서 팔을 하나 자르고 두 개 자르고 이럴 수 있는 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의 실험 도구들은 그게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영어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STM 제가 지금부터 ST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사 터널 혐의검입니다 주사한다는 거는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쏴주면서 터널을 시켜가 뭘 터널을 시켜요? 전자를 터널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여기 표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를 모아서 만든 표면입니다 여기에 아주 뾰족한 탐침이라고 하고 바늘이고 저는 오늘 이걸 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팁을 가깝게 갖다 댑니다 이 팁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화학적으로 깎아갖고 만드는데요 이 끝이 진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몽글몽글몽글하게 맺혀있는 아주 뾰족한 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까이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전기회로로 이어줍니다 전기회로로 이어줬다라는 그 순간 우리는 전압과 전류를 갚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게 서로 닿지가 않으면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흘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단선됐다라는 거죠 회로가 성립이 안 돼요 하지만 억지로 억지로 그거를 한 1나노 정도 미터 1나노 미터 정도로 가까이 가져가면 어떨 때는 억지로 전류가 흐를 경우가 있어요 그걸 터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터널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기서 흐르는 전자의 90% 이상이 이 제일 앞에 있는 원자 크기의 공간에 딱 한정돼서 흐르게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딥 끝과 표면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흘러가는 전류는 딥과 샘플 간격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한다 여기 익스퍼넨셜 있죠? 지수 함수적으로 변합니다 거리가 조금만 변해도 전류가 많이 변해요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흘르는 전류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딥 샘플 간격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이 딥과 샘플 사이에 흘르는 커런트를 전류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원자레벨로 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이용해서 조금 가까이 가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걸 캐치해갖고 조금 위로 가 그런 식으로 팁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원자 한 개 한 개 정도 시 이 탐침으로 이 팁으로 스캔을 하면서 이미지를 얻으면 이런 식으로 원자 한 개 한 개가 늘어서 있는 표면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발명한 분은 IBM 스위스의 IBM 연구소의 비니시와 로러 선생입니다 이분들이 1982년에 첫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불과 4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사했습니다 이걸 봐도 이 STM의 발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과학의 진보를 가져다 줬을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STM이라는 현미경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원자 해상도의 표면은 물질의 표면을 표면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속이라든가 산화물이라든가 아니면 분자 한 개 한 개 아니면 분자가 여러 개 모였을 때 하나하나의 배열,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은 굉장히 우수한 도구입니다 STM은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기 회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죠 그 전자의 개수와 전자의 에너지를 아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TM에서 대상이 되는 표면 아니면 분자에게 에너지를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준다 그게 칼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일석이죠 도랑치고 가재잡기 이런 식의 속담이 있죠 볼 수도 있고 잘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TM이 있으면 실현이 가능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적당한 도구를 손에 넣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STM 장치는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대략 한 2미터 2미터 정도 크기의 이런 장치를 갖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적이 분자 한 개를 보고 그 분자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환경이 굉장히 낮은 진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10에 마이너서 11승 톨 여러분들 대기압이 한 1000톨 보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한 10에 15승보다 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부피의 부피의 그 최적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다라는 것은 분자가 그만큼 적게 들어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따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최대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모처럼 그분을 딱 끌어내서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서 왔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흥분을 갖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꼼짝막 그래서 온도를 4K로 낮춥니다 4K가 4K비니 마이너스 269도씨 굉장히 낮은 온데 그러면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가와서 너는 몇 살이니 너는 어디서 왔니 예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은 우주공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험실에 우주공간이라는 환경을 실현을 해놓고 거기서 분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분자 연구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느냐 세상에 많은 종류의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 있어요 광총매도 있고 연료전지, OLED, 유기태양전지, 리튬 배터리 많이 있는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분자들이 어떤 표면, 금속 표면, 전극 표면과 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전달, 전화의 전달,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자 레벨로 보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빛과도 같이 합체를 해서 새로운 빛을 집어넣은 STM 연구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은 숙제로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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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